멈춘 척 했는데? 마네킹 챌린지 하나 해보자 아 이거 그건데 약간 소녀시대 선배님의 그 뮤직비디오 마네킹 되게 집중도 높아졌어 근데 왜 우리 다 손에 든 상태로 붙어있는 거야? 멈춘 다음에 이렇게 멈춘단 말이야? 어디 같이 입었지? 지금 시작이 됐나요? 여러분들이 다 들어오고 계신가요? 네 댓글을 못 보니까 안녕 몇 분 들어오셨어? 잠옷 뭐야 메리 크리스마스 파자마 입은 거 봐 지금 몇 분 들어오셨나요? 지금 1396년 그러면 인사를 드리도록 합시다 그러면 저희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둘 셋 TO BE FOR CAST 안녕하세요 지혜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초부터 붙이고 예 좋아요 좋아요 병호씨 봐주세요 아 또 제가 수많은 아까 불을 제가 붙여야죠 여러분 불 사용할 땐 주의하세요 불 불 이거 산타 불 아 아 근데 1년 전에 살고 있어 아 그러네 이게요 산타 할아버지가 왜 막 그런가 붉은색 옷을 입고 다니는 줄 알아요 왜요? 그거 밤에 사고 안 날라고 맞지? 아 아님? 아님 말로 왜요 왜요? 약간 빨간 볼 때 정지해야 되니까 날 보면 정지해라 약간 이런 소리 그러네 아 맞네 더 세게 오케이 오케이 잘한다 우리 노래 불러요? 아니요 그러면은 울면 한 대로 각자 원하는 크리스마스 각자 생각하는 크리스마스 오케이 오케이 진짜 각자가 생각하는 크리스마스 오케이 5, 6, 7, 8 we are the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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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매그놀이야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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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매그레스 매그놀이야 무슨 곡이 나왔는지 맞힌 분들 한에서 저희가 상품을 드릴게요 열 곡이 나왔어요 이거 드릴게요 다들 뭐 불렀어요? 전 울면 안 돼 불렀습니다 저는 하얀 문이 내려올 때면요 나는 We will sure very very good 나는 뭐 스테이 할 걸 나고 저는 그..뭐야..썰 미의 송이랑 다섯 가지 크리스마스 제이민 선수님 그 짧으신 거 두 개 불렀어요 나는 바쁜 루돌프 소리는 이제 시작해 줄 수 있어 바쁜 루돌프가 그래요? 바쁘니까 그럴 수 있지 이래야 디오 어쨌든 저희가 오늘 또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여기 작옷을 입고 투게더를 만나러 왔습니다 엄청 이쁘지 않나요? 여기 뒤에도 그렇고 총 한자 빤짝 저희 옷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방금 투게더도 그렇고 방금 투게더도 그렇고 경호가 얘기했는데 아 투게더도 그렇고 역시 투게더도 됐다 경호 최고 진짜 왜 심취해 있는 건지 댓글 댓글 좀 읽어주세요 중요 읽어주세요 같이 어떻게 봐요 여기가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벌써 저녁이 왔습니다 크죠? 크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컴퓨터 뭔가 배민이 일어난다 밥은 먹었는지 집에서 쓸쓸하게 아 그쵸 저희와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치킨 아니 여러분 왜 저 머리색 바뀐 거 말 안 해주세요 너 머리색 바뀌었어? 너 바뀌었어요? 근데 진짜 비슷하긴 하다 몰랐어 약간 달 색깔이 됐다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초록빛이 섞인 갈색이 됐어 제롬이도 바꿨어 바꼈으면 살짝 조금씩 다 조금 제롬이 한 번에 예쁘고 이신존신 게임 아니에요? 오케이 다 오늘 오늘 크리스마스랑 날이 너무 예쁘다 근데 아 더 예뻐 어 그러니까 난 이거 좀 아 와 진짜 아니야 치룸이 형 그렇대 이 치룸이 형 심쿵했어 내가 심쿵했어 심쿵 아 이런 거 제가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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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 연설이었어 저 집에 가고 싶어요 난지 아는 여러분 제롬 제롬 씨 머리 이쁘다고 하트 머리 했거든요 맞아요 정말 하트 머리 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 은기랑 치훈이 형 또 포인트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또 저 잘 안 보이죠? 아 깎이 있다 가까이 가서 자랑해 주세요 가까이 오 귀여워 입술을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입술도 포인트니까 내가 내가 약간 네 뭐라 해야 되지? 웅기가 이제 곧 성인이잖아 그쵸 이렇게 이렇게 확 모니터를 봤는데 웅기가 되게 옛날보다 건장해진 거 같아 웅 웅기가 많이 컸어 아직도 중학생 같은데 아닌데? 웅기 웅기 있으면은 진짜 성인이네 7 days left 5일 남았 7 days? 6 days 6 days 31일까지요 아 그러면 19, 34, 34 아 7일이네 거짓말이야 대박이다 어쨌든 아 그 얘기해야죠 뭐요? 그 얘기를 하려면 이제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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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어떤 선물이 있는지 경호가 얘기해줘 자 오늘 크리스마스잖아요 네 저희 키오가 투게더한테 선물을 주고 싶어서 저희 뒤에 보이는 트리 보이시나요? 뭐야 여기 저희가 현장에 오자마자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들이 있습니다 와 이 사진은 어떻게 줄 것이냐 저희가 시작 시작 작하면은 저희 팬카페에 크리스마스 오행시라는 게시판이 오픈이 될 예정인데요 거기에 거기에 그 게시판을 통해서 크리스마스 웨잉스를 센스있고 재밌게 해주신 투게더 10분을 선정해 폴라로이드를 드립니다 재밌는 거 재밌는 거 발표는 언제 하느냐 저희가 종료 쯤에 저희가 직접 보고 10분을 뽑을 예정입니다 한 병당 한 명씩 뽑는 거예요 아 좋아요 어..그래요? 그래야겠네요 가랍시다 That's good 선정되신 투게더 분들께는 개별 연락을 드린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와.. 네 그러면은 지금 딱 저희가 시작하면 오행시를 딱 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희가 그중에서 고르는 거고 오케이 그러면 다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시-작! 짱! 아 이거 다 맞아 짱 짱 짱 빨리 알람 소리 같은 거 안 나죠 binge pay 시작됐어요 올라갔네요 이거는 우직 끈 올라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응감 новые 안삼 profit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니 reduce 기본 carro 아! 그게 진짜 시끄러운 거는? 그게 작게 했는데 잘 enabling 맞아 sigma 이게 영어로도 설명드 하는 거 아니야 행시, we're doing 행시 event 오행시 영어로 어떻게 해야지? 오행시 크리스마스면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 크리스마스 아니 8행시 되는데 아니 엑스마스로 엑스마스로 시작한 느낌이야? 다시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도 써야 돼 어떻게 할까요? 생각지도 못했죠 그러면 영어로 설명? 오케이 So we just posted 오행시 너 엠씨 어떻게 봐? We just post 엠씨는 익스플레인을 들어줘서 엠씨가 오행시를 몰라 다음 주까지 알아도 돼요 익스플레인을 너가 들어줘 그럼 오행시 하면 뭐 C를 시작해 So for example What? I'm going to explain what 오행시 is to you Okay so If it's TOO You have to make a sentence out of T For example T T T T-R-A-M-A-R-O The members of TOO O Of course is O Outstanding O You don't think you can understand really of this So we just posted that on Our official fan cafe So you guys can make your own 오행시 Out of Christmas And then we're going to choose 10 out of them And give those Polaroids Yeah That's right That's an event Good You can meet that Yeah 일본어로도 일본어로도 해주세요 일본어 일본어로 설명하세요 I don't know Bento Toilera Bento Dark A I'm sure But the How many work will be done But the It's not But I don't know Yeah Okay Pass, pass It's a-mars 추천 오늘 준비했잖아요 오늘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게임은 바로 과거에 정호와 저와 찬형이 했던 연습실에 가면 게임입니다 저희가 디지털 때 레전드 브이앱이었다고 맞습니다 되게 재밌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수개더분들께서도 재밌었다고 합니다 정말요? 왜 재밌어오셨어요? 한국사람이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해볼 거거든요 연습실에 가면 크리스마스의 가면 좀 길기는 하지만 크리스마스의 가면으로 해볼 거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에 가면 하마도 있고 크리스마스에 가면 두개도 있고 하마도 있고 형님 저희 아까 해봤잖아요 크리스마스에 가면 두개도 있고 두개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해주면 되고요 그러면 재윤이랑 저랑 가위바위부에서 제가 이기면 이렇게 덜고 재윤이가 이기면 이렇게 덜고 우리는 공격 너무 일단 해볼까요? 먼저 하시면 기계세요 아 맞다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명이 남을 때까지 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승자에게 뭐 혜택이 있나요? 우승자에게는 상이 있습니다 문장이 있네요 우승자가 비밀이에요 한 명이 고르지 않나요 우승자가? 우승자가 골라요 왜이래 우승자가 왜이래 그냥 한 명을 골라서 이제 그 사람이 크리스마스곡 캐롤을 해볼래 춤을 추는 거죠 아 맞아 맞아 그거야 기억이 났어요 진짜 가위바위보 오케이 안 내려진다 가위바위보 바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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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네요 들어왔어 저희 템포는 이렇게 넣어봐 이렇게 이번에 뭐 하다가 그럼 템포는 87.5BPM으로 할게요 오케이 87.5 87.5 오케이 갑니다 5,6,7,8 크리스마스에 가면 루돌프도 있고 크리스마스에 가면 루돌프도 있고 풍선도 있고 크리스마스에 가면 루돌프도 있고 풍선도 있고 맛있는 것도 있고 크리스마스에 가면 크리스마스에 가면 크리스마스에 가면 아 잠깐만 처음에 뭐였지 아직 보여줬어? 야 근데 진짜 어려워 야 루돌프도 있고 아 루돌프 아 루돌프가 처음이야? 이거 너 절대 못해 근데 나 보기엔 저까지 안 올 거 같은데 너가 남을 거 같은데 그러게요 그러면 저를 빼고 민수연부터 다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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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같이 5,6,7,8 크리스마스에 가면 산타도 있고 크리스마스에 가면 산타도 있고 루돌프 발굽도 있고 크리스마스에 가면 산타도 있고 루돌프 발굽도 있고 다이애나도 있고 다이애나도 있고 다이애나? 다이애나? 잠시만 다이애나 뭐? 근데 크리스마스에 없을 거 같은 게 나오면 땡 아니야? 아니 얘 이름이 다이애나예요 뭐야? 그럼 있는 걸로 합시다 다이애나? 야 너한테 물어봤어? 오케이 오케이 What is your name? 했어? What is your name? 다이애나 이랬어 다이애나 야 다시 좀 시켜봐 She is from China 그럼 넘어갑시다 다이애나 나 아직 기억이 안 나 학교 학교 5,6,7,8 크리스마스에 가면 산타도 있고 루돌프 발굽도 있고 다이애나도 있고 썰매도 있고 크리스마스에 가면 다이애나도 있고 산타도 있고 루돌프 발굽도 있고 다이애나도 있고 사실은 거짓말 쭉작자 안 돼요 이거 안 되죠? 그러면 남은 사람이 8명 오케이 지수부터 5,6,7,8 크리스마스에 가면 하마도 있고 크리스마스에 가면 하마도 있고 디저트도 있고 크리스마스에 가면 하마도 있고 디저트도 있고 케이크도 있고 크리스마스에 가면 타마도 있고 케이크와 맛있는 예상처럼 디저트 디저트 그냥 맛있는 거 같은데 야 너 잘한다 저랑 치윤 형이랑 재유 형 이제 다시 민수부터 치윤색 탈락 크리스마스에 가면 고구마 와플도 있고 크리스마스에 가면 고구마 와플도 있고 크리스마스에 가면 고구마 와플도 있고 루돌프코도 있고 크리스마스에 가면 고구마 와플도 있고 루돌프코도 있고 눈도 있고 크리스마스에 가면 루돌프코도 있고 잠시만요 저 더 위 할 거 있어요 근데 왜 크리스마스에 고구마 와플이 있어요? 오늘 있어요? 저희 아까 먹었거든요 날카로운 뒤적이었던 게 뭐냐면 고구마 와플은 저기 있어요 근데 오늘 크리스마스 때 눈이 안 없어요 여기 인원 얘기한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 빨리 빨리 얘기해 볼게요 추억만큼 해가지고 이제 본인이 설명해가지고 크리스마스에 진짜 없을 거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더 가지는 그러면은 딱 이렇게 성공한 말로 이게 크리스마스랑 눈이 좀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된 거야 오늘 안 내렸다고 해서 그쵸? 막 뜬금없이 다 해나 있는 거거든요 혹시 지수에게 권한을 보여줄게요 오케이 그럼 나는 성공한 거지? 아니 근데 치우젠지 떨어졌네 치우젠지 치우젠지 맞아요 오케이 렛츠고 갈게요 5,6,7 저부터 해요? 아니요 아니요 저부터 해요 아 오케이 좋았네 뭐야 질문에 말도 안 되는 거 나오면 안 돼요 오케이 I'm sorry 진짜 여기 있는 거 네 아 여기 있는 걸로? 루돌프 없잖아요 크리스마스에 있는 거 아 크리스마스에 있는 거 오케이 오케이 5,6,5,6,7,8 크리스마스에 가면 트리도 있고 크리스마스에 가면 트리도 있고 양말도 있고 크리스마스에 가면 트리도 있고 양말도 있고 반짝반짝 조명도 있고 전등도 있고 크리스마스에 가면 트리도 있고 양말도 있고 반짝반짝 조명도 있고 전등도 있고 크리스마스에 가면 트리도 있고 양말도 있고 반짝반짝 조명도 있고 전등도 있고 아 아 진짜 나쁜 놈들 진짜 나쁜 놈들 아니 왜 반짝반짝 조명이 어떻게든 일찍 하려고요 반짝반짝 조명 있지 와 진짜 긴장했던 것 같아 뭐 할지 생각도 해줬는데 심지어 뛰어 아 뭐하지? 몇명 남았지? 살아있는 사람? 저요! 4명이요? 촬영부터 다시 바로 가겠습니다 저부터 갈게요 우리 형이 래퍼잖아요 5,6,7,8 너로 딥에 집에서 치고 있는 케빈도 있고 5,6,7,8 크리스마스에 가면 에스프레소 투샤 커피 머신도 있고 에스프레소 투샤 커피 머신도 있고 케빈도 있고 크리스마스에 가면 에스프레소 투샤 커피 머신도 있고 케빈도 있고 재윤이 앉은 키만한 트리도 있고 잠시만요 트리 비춰주세요 아 맞네 하하하하하하 당신 그 발언 때문에 우리 기어수는 거 사라졌어 크리스마스에 가면 에스프레소 투샤 커피 머신도 있고 아 몰라 이거다 저희는 저 때문이야 이 사람들이 지금 지금 그렇게 좋아 진짜 에스프레소 투샤 커피 머신도 있고 역시 래퍼야 오케이 빨리 닦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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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누가 남았죠 지금? 아 잠깐만 래퍼 라이브 딱 잡았는데 야 장갑 낀 눈사람 한 방만 해 너무 어렵다 자 갑시다 크리스마스에 가면 산타 할아버지의 녹슨설매도 있고 산타 할아버지의 녹슨설매도 있고 루토 코딱지도 있고 산타 할아버지의 녹슨어버린다 짠 아 대윈 형 대윈 형 영어로 하지 어 잠깐만 영어권 한면도 있어 영어권 한면도 있어 야 영어 같다 기억 안 나 얘 진짜 야 얘 진짜 너무하다 뭐였지? 산타 할아버지의 녹슨설매도 몇 년은 선물 배달하셨는데 녹슨지 않았겠어? 아니 진짜 무슨 아이템 이름 같았어 에피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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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섀도우 색깔 같네요 오케이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내 누구부터 동두환 경호찬 동두환 경호찬 크리스마스에 가면 귀엽고착한 방을 달린 모자도 있고 잊고 왜왜왜왜왜 유형해야되асс 오케 다시 그니깐 요구vern자는 방을 달린 모자도 있고 CAKE도 있고 크리스마스에 가면 귀여운 포착한 방울을 달린 모자도 있고 케이크도 있고 노란 풍선도 있고 크리스마스에 가면 노란 풍선이 없어 노란 풍선이 없어 형이 연관적으로 얘기해주면 노란 풍선이 사무실 올라갔다 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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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이게 진짜 하마인데 이거 가져실래요? 이거 진짜 사무여 형이 설명해주면 인정해줄게요 노란 풍선 노란 풍선 모든 판단은 진명을 아 이건 맞지 나보기에 저거는 노란 풍선이 아니야 이게 이제 그럼 봉건이 형 대 경호 나 너무 엉뚤해 내가 이거 운이 좋아야 되는 것 같아 오케이 갑니다 5,6,5,7,7,8 5,6,5,6,7,8 크리스마스에 가면 여러분 풍선도 있고 크리스마스에 가면 볼명 풍선도 있고 오 산타오로주의 몬 볼명 풍선 야 이건 봉건이 형이 1등을 했어요 봉건이 형이 1등을 했어요 잘한다 아니 약간 사투리 쓰는게 좀 공격적이야 그래서 자꾸 잊게 돼 되게 많은 걸 얻은 별나도 쪽 사투리 사투리 당연히 들었어요 약간 무조건 아니었어 갑진 1등이었어 특이하다가 한 바퀴도 못 돌았대 산타오로주의 면두기 하려 했는데 산타오로주의 면두기 사용하자 전동 면두기 사용하자 산타오로주의 전동은 전동 면두기도 있고 어떻게 하지? 그러면은 동건이가 벌칙자를 정해주세요 한 명 정해주세요 한 명 정하는거에요? 한 명이요? 두 명 두 명? 한 명 두 명 두 명 그러면 웅기랑 네 웅기랑 찬 나 이런거를 내가 안 보고 있었는데 캐럴도 형이 목산되게 해주세요 형이 원하는 캐럴로 이걸로 틀어줘 이걸로 틀어? 이걸로 틀어? 이걸로 틀어 이거 보고 이거 용기 캐럴 뭐 어떤걸로 나 같이 틀면 되는거야? 형 제가 힙합으로 틀어야돼 힙합 전공이니까 이걸로 틀어야 돼요? 어 힙합 전공이 아 나 캐럴로 틀어 난 팝이랑 팝이랑 다르잖아 같이 하는거에요? 아니면 한 명당 하나씩 같이? 같이요? 일단 이 정도면 찬형은 벌칙탄다? 약간 두 개 탈 수 있는 얘는 약간 내가 벌칙탄 하기를 원해 미즈가 있고 여기 여기 봐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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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로 봐봐 완전 그거 어 이거 난 이거 좋아해 약간 여기서 여기서 둘이 경쟁해서 둘이 경쟁이에요 이긴 사람 한 명만 약간 연기력과 갈게요 이긴 사람 뭐 줘요? 이긴 사람 뭐 줘요? 사이퍼서클 만들어 오케이 사이퍼로 가자 사이퍼로 돌아가면서 둘이 배틀이지 지금 일단 연기 점수 댄스 배틀이야? 연기 점수 스탑 어둠이 뭐야? 뮤지컬 아니야? 뮤지컬 아니야? 자 이제부터요 오! 박고만문 근데 춤은 왜 안춘거야? 와 뮤지컬 같아 여기가 근데 나 얘 못 이길 것 같아 지금 찬 선수 아 찬 선수 지금 춤을 추는 거 있어 다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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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해 제발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표정 나오지 하하하하 아 제가 오늘은 진 거 같아요 어께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와 고생하셨습니다 아 근데 이 방안 걸침이 엮겨 영어는 없었어 댓글 좀 읽어주세요 댓글 기대됐네요 댓글을 읽자 응기 actor of the year 찬 크루즈가 응기에 나 응기 잘한다 찬 크루즈? 그게 뭐야 찬 크루즈 이거 왜 안나오지 깜짝이야 찬 크루즈 약간 어지러지네요 응기 하나 불안해 같아 응기 하나 불안해 응기 하나 불안해 응기 하나 불안해 응기 하나 불안해 수달 포즈 바로 나오는데 자동 당사야? 수달이 그건가? 그 조개 돌로 해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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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나 민감해 해달? 아니 친구 아니야? 나 수달의 진심이라고 친구는 알았는데? 해달이다 해달 너 고구마를 감자 헷다리는 거랑 똑같아 수달 해달 고구마랑 감자랑 같이 고구마랑 감자랑 뭐 같았거든? 친구야 제기보는 친구 제기보는 친구야 너 고구마랑 감자랑 맛이 똑같아? 맞아 세이브 그러니까 다른 거잖아 수달이랑 감자랑 다르다고 친척이 아니 촬영이 보노보노가 해달 보노보노가 해달이야 보노보노가 해달이야 보노보노가 해달이야 보노보노 해달이야? 난 동물소는 안 하긴 하는데 민수야 보노보노 목소리 해줘 보노보노 목소리 해줘 보노보노 목소리 해줘 나 얘가 하는데 헛소리 해줘 한 번 더 크게 해줘 진짜 헛소리 해줘 어쨌든 저희가 게임을 해봤잖아요 또 아 근데 게임 생각보다 너무 빨리 끝났네 게임 너무 한 번 더 해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요? 딸이 게임 딸이 게임 아는 거 있는 사람 눈치 게임이? 눈치 게임은? 아 우리 진짜 게임 눈치 게임하면 3 못 넘어가 재밌는 거 없나? 뭐하지? 눈치 게임은? 2 아 둘이 또 갈랐어 누구야? 뽀뽀 그러면은 어 그러면 눈치 게임은? 2 3 어? 3 5 5 5 6 5 나와 7 7 근데 8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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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엎드려 민지야 뭐야 이거 재밌다 재밌으면 어때 게임 게임 네 됐어 좋았어 게임이 있는 사람 보호를 왜 이렇게 웃긴 거야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좋아요 게임은 했고 사실 저희가 오늘 저희 투게더를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 있잖아 폴라로이더도 선물이지만 저희가 또 진짜 특별하게 진짜 진짜 선물 리얼 프레젠트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 스포를 전해줬잖아 스포 있어요 스포 이게 약간 그거죠 유명하신 분한테 직접 맡겼잖아요 아 근데 이건 영광스럽기네요 그 내장은 꿀처럼 달콤한 것 같기도 해 아 달콤해 그리고 약간 손맛이 들어가 있어요 손맛? 손맛 왜 직접 손 말고 아 미안해 그리고 약간 들으면은 진짜 크리스마스가 진짜 행복해지는 아 들면은? 아 그리고 나는 아 든다고 이렇게 들으면 난 또 들으면 이제 치훈이가 이 선물을 준비하면서 회숙해졌다고 들었어 아 치훈이 형이 준비를 했잖아 치훈이 형이 좋아 치훈이 제일 많이 치훈이 형의 손맛이 제일 많이 좋아 나는 치훈이 형이 제일 보상해 사실 이 치훈이 형의 선물은 치훈이 형의 선물은 어느 디저트보다 달콤하긴 하지 그치 그냥 바로 선물 선물 대략할까요?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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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선물 주세요 유지야 좋은 거 갖고 왔어 어? 받아.. 받아주자 네 너무 무거워 택배용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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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 가서 받아줘 트럭 온다 트럭 쉿 쉿 널 내게로 가는 길은 너무 예뻐같이 꿈처럼 느껴본지 나의 마음이 더 가까이 알겠어요 알겠어요 어? 아, 너무 좋았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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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좋다. 귀여워해, 지금. 내가 태어났는데. 넌 모든 나를 보여줄게. 오직 너만이 날고. 오직 너만이 날고. 오직 너만이 날고. 지금처럼 뭘 바라봐야 되는데. 와우. 너 걷는 모든 길은 그래 꽃길이 되고요. 가끔 내게 아쉬움을 남기지만 넌. 이대로 가정 있는 걸. I like it. 너의 그대로 향기. 시의 정신. 너는 처럼이 많이. 애들아. 널 주고 싶지. 가끔 두려워져. 너 없는 하루가. 난 언젠가 전부 끝이 날까. 오우. 이대로만. 지금 이 순간. Come on. 봐봐. 너를 바라봤던 시간도다 변해가. 아름답게 조금 바랬던 기억. 이미 지내버린 많은 순간들에 눈부신 너를 담았던 기억. 너와의 시간도. 모든 게 영원하게. 나에게 향세히 살고 지나려는 너에게. 그 속에 모든 순간. 흐러지다가 깨쳐지는 날로. 흐러지다가 깨쳐지는 날로. 흐러지다가 깨쳐지는 날로. 흐리의 예었던 순간. 흐리의 예었던 순간. 어떤 순간들 춤 좋다 아오 그 노래 누려도 아 제가 만들었어 이거 아 진짜 되게 크림이 하시네 나도의 것만 같은 느낌 너와 나의 사이 거리 거리 좁히길 원해 난 Hurry 지금처럼 나도 있어달라고지만 We show Merry Christmas Everybody tonight 우리의 마음으로 흘러 지나가게 저 진안나 넌 우리의 애포던 순간들 너에게로 잘 볼 수 있다면 난 바바도 좋아 넌 눈이 부시게 날 기울이는 거 1 2 2 3 2 1 2 2 2 3 2 2 3 2 지금처럼 난 바라봐주면 돼 치윤이 형이니까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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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치윤이 형 말씀하세요 어떤 곡인지 사실 이거를 좀 오래 준비하긴 했는데 약간 이게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저도 아 이거 하트다가 막 고민만 했거든요 좋은지 안 좋은지도 이제 모를 만큼 진짜 많이 들어봤어 진짜 가사를 쓸 때도 진짜 투게더만을 생각하고 쓰는 거예요 진짜 오직 투게더만 그래서 가사를 나중에 꼭 보여주고 싶은데 가사 내용이 투게더가 기다린 만큼 우리의 모든 순간들 투게더한테 주겠다 와 약간 이런 내용이에요 저희 모든 순간들 투게더에게 선물해주겠다 컴퓨니아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공개하게 됐는데 떨려요 아 사실 치윤이 형이 저희한테 갑자기 와가지고 아 내가 만든 곡이 있는데 이걸 투게더한테 들려주고 싶다 그래서 저랑 몇 명한테 먼저 들려줬어요 그랬는데 아 이거 무조건 하자고 티윤이 형이 그때부터 밤을 새가면서 진짜 진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제 그냥 잡을 못 잡았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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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잖아 진짜 즐겁게 잡았어 재밌게 피부에 트러블이 하트 모여서 그래서 열 명 파트도 저희가 다 나눠서 다 불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누가 누군지 찾아보시는 것도 맞아요 뭐 여기서 댓글 중에 베토벤 모짜르트 그리고 채취 이게 또 음원으로 듣고 싶으시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은 오늘은 이렇게 공개하지만 다음에는 조만간에 더 좋은 곳에 저희가 올릴 것 같아요 좀 더 정리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희 막 모르는데 그럴 수도 있고 맞아요 진짜 몰라요 진짜 몰라요 그 다음 시험은 이게 유료 공개곡은 아니죠? 맞아요 그 사실 저희가 엄청 빠르게 준비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투여드들이 올 크리스마스도 그렇고 새해도 그렇고 저희의 곡으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몰려갑니다 저 진짜 저도 궁금했던 거 있는데 저희가 이 곡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제목이 뭔지 못 들었어요 사실 제가 제목을 여러 개의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막 여러 개를 들어봤잖아요 에바 크리스마스 에바 크리스마스 에바 크리스마스 에바 크리스마스 에바 크리스마스 그리고 막 이렇게 있었는데 일단 투게더 고음악 뭐였지? 투게더 사랑이 맞아 그런 거 막 하다가 일단 일단 뭘로 해놨죠 제가? 지금요? 저한테 말씀 안 해주세요? 크리스마스데이 일단은 크리스마스데이로 해놨는데 저희가 조금 더 투게더한테 선물같은 제목을 생각해서 응기가 또 커버도 만들었어요 어 맞아 어? 말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난 봤어 나중에 어떻게든 그거 안 되더라도 사실 별모님도 안 됐다고요 그거 나 봤어 나 봤어 근데 진짜 저는 마음에 들어 나 혹시 이상한 거 던져봐도 돼? 그 엑스마스라고 하잖아 크리스마스를 네 그걸 T로 바꾸면 T마스? T마스 X하고 마스잖아 X 말고 T하고 짝대기 마스 어떻게 읽어야 돼? 너 T마스 들어갔어? 햇빛 두개 마스 투리스마스 투리스마스 너 T-마스 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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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처음 듣는 척 하지마요 잠깐만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액센트인데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웃긴 게 아니라 팬분들께서 너 그거 들어봤을 때 크리스마스 투리스마스 들어봤어? 근데 나도 좋아 나도 그 크리스마스 투리스마스 너무 좋아 죄송합니다 어 근데 아 그러면은 이건 저희가 좀 더 생각해보고 네 진짜 이걸 공개를 할 때 정해서 딱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개나가 의견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맞아요 맞아요 댓글로 댓글로 지금 남겨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뭐 그것도 읽고 댓글도 좀 몇 개 읽고 저희가 다음으로 또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고거 어떠신가요? 아 근데 캐롤 거 처음 써봐가지고 저 약간 방금 투게더한테 처음 들려줄 때 약간 조금 감동했어요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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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민이 설명할 때 조금 감동했어 그 그 그냥 곡의 뜻은 제대로 우리가 모르고 불렀잖아 근데 어쩌면 약간 감동이 약간 근데 저는 더 의미가 있는 게 이게 진짜 다 약간 다른 데서 막 도와준 것도 물론 많지만 약간 진짜 치윤이 형이랑 뭐 은기의 그림이랑 또 래퍼들도 그렇고 진짜 저희 다 TO 멤버들이 약간 처음으로 거의 다 직접 다 해가지고 만든 곡으로 보여드릴 수 아 맞아요 일단은 저희가 다 같이 낸 자작곡이 처음이죠 사실 자작곡 자체가 열명 자체로 진짜 치윤이가 이렇게 해서 단체 곡을 한 게 처음인거죠 맞아요 맞아요 앞으로 많이 할 거니까 그죠 저게 차치야 진짜 많이 쓰고 있잖아요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닙니다 치윤이 형 폰을 아 딱 드려드리고 싶은데 아 나는 딱 제일 감동이었던 거는 이제 투게더 분들이 진짜 감동받아서 뭐 하면서 댓글 짜자자고 올라올 때 그때 좀 감동했다고 맞아요 아 나도 이렇게 아마 감동 추인처럼 단체 곡을 떠야되는데 좀 미안하네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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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댓글 중 하나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이제 뭐에요 아까 침이 형이 곡 설명할 때 그랬잖아요 그 투게더 분들께서 기다려주고 이제 행복하게 해주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그래서 댓글 중에 본 게 해피투게더였잖아요 오 해피투게더 해피투게더 약간 약간 펀치라인 느낌이었어 형이 이제 계속 뭔가 약간 가사에 들어가는 걸로 하는 것보다 그런 게 더 좋은 거 같아 해피투게더 해피투게더 전하게 그렇게 말해놓고 봐 좀 그것도 후보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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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 거 같아 많은 아이디어 많이 좋아해줘서 고맙다 맞아요 저희가 뭔가 곡을 선물해 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거 같아요 티윤이 형이 제일 엄청 티윤이 형한테 티윤이 형한테 아 아니에요 어때요 형 기분이 되게 묘할 거 같은데 나 되게 그래도 공개할 수 있어서 뭔가 시원한 느낌과 뭔가 더 좋은 거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좀 아쉬운 마음으로 땡기 아 근데 치윤이 형 이거 하면서 다시 만들까 고민했어요 진짜 진짜 별로였어요 여러 번 별로라 애들이 응원을 많이 줘가지고 좋다고 좋았어요 진짜 그렇게 안 했으면 안 했을수록 바뀔 뻔했어 아니야 진짜 좋아 고개를 치면서 치윤이 너무 고생했고 한 번 더 박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아까 전에 공지를 했던 콜라 이벤트 오행씨 오행씨를 저희가 볼 시간인데 예 로딩해주세요 오행씨 렛미씨 렛츠고 렛츠고 팬카페 한 명씩 하나씩 고르면 돼요 한 명당 하나씩 띄워보고 병급 안 빠지면 여러분 오행씨를 올려주세요 재밌는 거 오행씨 픽카페에 있는 거 읽어야지 아 맞아요 네 200분이 넘게 참여해주셨어요 오행씨 200개 한 사람 하나씩 골라서 게임을 볼까요? 네네 우와 우와 봅시다 한 사람 더 해볼까? 그럼 이거 뽑는 거야 맞아요 나도 볼래 오 우리 맨칭부터 즐겨봅 불리면서 맘에 드는 거 있으면 리벤티블라 오 이거 괜찮다 어? 몇 개 하는 거야? 난 신문물을 잘 못 써서 이거 팬카페에 들어가요 우와 자겠다 팬카페 어딨나 오 댄서가 더 좋으시다 아 역시 개더들 잘 잘하셔 진짜 잘하셔 스크류바 우와 저거 완전 나 역시 우리를 잘 파서 저거 진짜 진짜 잘하셔 진짜 괜찮은데 읽어드릴까? 아니 아니 골라야 돼 골라야 돼 골라야 돼 딱 하나 아 어떻게 그러지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아니 크짓말 하지 마라 리시빌려는 내년을 강타할 그룹은 바로 그리고 수상에서 제일 멋진 마라탕보다 더 중독적인 무대들로 모두를 홀릴 스랑스러운 우리가 스랑스러운 우리가 스랑스러운 우리가 제비꽃님 오 마이 갓 이런 것도 센스 있는 거 같아 오 오 이거 괜찮다 이거 뭐야 오 아 뭐하지 아니 너무 저희가 하나씩 잘한다 잘한다 각자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씩 많았네 그렇죠 그렇죠 나 이거 너무 잘한다 나오면 바로 얘기해 주세요 보이지 않아 아니 난 아까 그거 게임 이름으로 뭐가 귀엽다 그중말 하지 마라 그중말 하지 마라 너 그거 추윤이 형 추윤이 형 골랐으면 추윤이 형 고른 건가요? 아니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일단 많이 있으니까 다 보자 진짜 많이 해주셨 어 진짜 많이 해주셨으니까 그 그분 보면서 어 저 몰랐어요 어 뭐야 뭐야 저 이거요 이거 아주 지금 시대와 맞는 오인치를 해주셨어요 오 야 잘 쓰셨어 이거 진짜 근데 이거 이거 제 제프사인데 저기 아레스님의 웃겨주세요 크 크리스마스에 리 리얼 아무것도 가지 않고 스 스스로 방역수칙 잘 지키며 집콕하는 저에게 마 마법 같은 스 스페셜한 선물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진짜 딱 잘했다 스페셜한 선물 가겠다 스페셜한 선물 가겠다 한 발의만 했다 센스 너무 좋아 오케이 한 분 우리 아레스님 또 고른 사람이네요 클렌즈 특징 스페셜한 선물 다음 것도 잠시만요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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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어요 네 저는 사실 굉장히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는데 일단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경호 최고야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네 네 한번 해주세요 크 크리스마스에 가면 리 리플레이하고 싶은 목소리더 재은도 있고 작고 소중하지만 섹시한 시윤이도 있고 투게더들에게 달콤한 그 자체인 동건이도 있고 스 스타일리시 댄싱 머신 찬이도 있고 아 그리고 재은 좀 이 구절이 좀 마음에 들었어요 입담도 얼굴도 모든게 완벽한 지수도 있고 똘똘한 귀염둥이 쪽쟁이 민수도 있고 아 네 마 마음의 열정을 담아 늘 열심히 해주는 재유도 있고 멋진 충선으로 투게자들의 마음을 집어넣는 경호도 있고 태평균과 깨를 가지고 기원의 그룹으로 행복함에 올라오는 경우는 재롱이도 있고 슬프지만 이제는 조복을 보내주는 영원한 낙둥이 홍기도 있고 이런 멋쟁이 티오들과 영원히 함께할 투게도 있고 진짜 올해 크리스마스는 풍요로운 크리스마스다 와 100첨 100첨 10명을 다 너무 좋다 이제 또 남은 바로 말해주세요 네 일단 아까부터 귀여워 귀여워 스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귀엽다 뭐 이런거 저 골랐어요 네네네 오케이 띄워주세요 큰일 났다 리 리 이렇게 갑자기 오행시를 시키다니 스 스릴 만점 자충 얻은 우당탕탕 신나는 크리스마스 마 마 마성의 아이돌을 티오 스 스르마 분들 건강 행복하자 골라봐줘 정경호가요? 정경호 같은 거 아니야? 아니야 이름이 뭐예요? 서비가 맞았네 핑구 공룡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지금 세 분 나왔나요? 예 저도 할래요 네 해주세요 하나 둘 셋 그 티오 리 리 사랑해 스 언제나 마 영원히 스 너만해 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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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은 그립님이에요 그립님 그립님 시영 조율텐데 저 이거 뭔지 아시죠? 제가 자주 하면서 근데 크리스마스로 팔행실 해주신 분들이 계시네요 제가 저도 골랐어요 그동안 또 얘기해주세요 저도 골랐어요 이거 닉네임 말하면 돼요? 네 닉네임은 아가...님 이구요 네 제가 약간 이거를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케이 하나 둘 셋 끝 기다려 빨리 찾으세요 어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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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나 둘 셋 그 크림 파스타 하나 둘 셋 리 리조또 스 스테이크 마 마르게리타 피자가 먹고 싶어서 지갑을 봤는데 스 스상이나 T.O 앨범 사느라 돈이 하나도 없네 오 마이 갓 약간 반전 반전인데 아니 감사한거죠 스토리가 있어요 저는 이분께 이 폴라를 안 드리면은 아 이거는 잘못됐다고 쓰셨어요 그거 맞죠 저도 찾긴 했는데 네 저는 제 스타일이라서 오케이 뭔가 귀여워 읽어주세요 그 어떤 분이신가요?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제비꽃 제비꽃 제비꽃? 나 이거 아까 흘려서 말았는데 제비꽃 어이의 제비꽃 세탈이에요 크 크짓말 하지 마라 리 하고 느낌표 엄청 많아요 리시 리십일 년 내년을 가까이 부르면 바로 하고 느낌표 엄청 많아요 스 수상에서 제일 멋진 하고 느낌표 5개 네 마 마라탕보다도 더 중독적인 무대들로 모두를 홀린 하고 느낌표 5개 스 사랑스러운 우리 가수 티오 오니까 근데 나는 아까 봤을 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뭔가 제가 좋아하는 거짓말 하지 마라 어 내가 이런 느낌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어 나는 이런 느낌 아닌데 저 저 거짓말 하지 마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아니 이거 아무튼 이런 느낌 아니에요 심장하지 마라 민수 민수 우리 제비꽃님 축하드리고 민수 저 저였어요 뜰뜰 님이십니다 뜰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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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디귿 으 리을 두 번이에요 해주세요 크 하나 둘 셋 크 크리스마스엔 역시 오늘의 명언이지 리 리멤버 스 스텝 바이 스텝 마 마이 슈퍼 스 스타 티오 오 마이 슈퍼 스타 티오 간단하네 슈퍼 스타 티오 오 오케이 라임 사인 아는 사람 누구 있지? 두 명 어 저 지금 둘 중에 너무 고민 중이에요 셋 열한 번 아 근데 크리스마스 가짓말 하지 마라 이런 느낌 아는데 너무 약간 사귄 느낌 사귄 느낌 너가 저는 조금 앞에서 찾아올게 앞에서 오케이 그러지 말하지 마라 그러지 말하지 마라 그러지 말하지 마라 어 좋다 아 아 아 지금 저것도 안 닿았죠? 나 이거 추천하는게 야 근데 이거 리조또이 많네 리조또이 많네 리조또이 많네 공개 사줬어요? 아 진짜 리조또이 3개 됐어 그럼 빨리 1,2,3 중에 골라주세요 나 이거 강추할게 나 이거 강추 제일 최근에 올라간다 나 몰라요 자 이거 드리겠습니다 하나 훈훈 선배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네 크 하나 둘 셋 크 하나 둘 셋 리 이 하나 둘 셋 스 하나 둘 셋 마 하나 둘 셋 스 뭐야 눈물 흘리는거 너무 행복해서 뭐야 아 콜라를 받고 나세요 심정을 오케이 내가 마지막인가 네 동원이 형도 있어요 오케이 저거 골랐습니다 저는 좀 저랑 비슷한거 좀 열정 있는거 오케이 크 크 해주세요 어떤 분이신가요? 만주님 만주? 저 만주 진짜 좋아요 여러분 갤리만주? 불러주세요 하나 둘 셋 크 크리스마스에 다같이 티오와 함께 하나 둘 셋 리 리듬을 타봐요 하나 둘 셋 스 스피게 오 하나 둘 셋 마지막까지 하나 둘 셋 스탑? 노 스탑? 아 나 저거 잘못 읽은거 같아 느낌을 살려야되데 만주님 속상하셨어요 어디서 마음을 살려야되데 만주님 좀 울고 마지막까지 NO 스탑? 노 스탑? 네 멈추지 말자 그리고 밑에 노래 선물 너무 좋았다고 너무 좋다고 안주님 축하드립니다 안주님 축하드립니다 제가 뽑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네네 권해로 제가 읽었던 후보들을 읽어드릴게요 나도 사실 아까 차님한테 말한 거 같아 어쨌든 재밌는 거 많았어 축하드리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 저 끝에 샀어요 재밌는 것들 너무 재밌는 것들을 다 너무 선점해봤네 어 그니까 재밌는 거 있습니까 뭔가 이걸 이길만한 걸 찾고 싶은데 찾고 있어 지금 아까 사실 저도 링초비 아니면 나는 눈이 있는 걸로 알겠다 뺏겼어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크크크크크 리얼로 웃음짓게 만드는데 스마일같은데 아이 다 귀엽다 크아이고 진짜 크아이고 감탄사로 많이 쓰이네 그래 너무 귀여워 멋있다 이렇게 아직 뭐 걸렸나요? 네 그동안 번호를 읽고 싶은데 영어로 해주신 분도 계시다 네 계세요 창이 정말 훌륭한 성향이 많아 정말 훌륭한 성향이 많아 영어로 할부 하드 C H H 해수빈 칭찬이에요 형은 재능이 있고 멋지네 저가 뭘 뽑고 싶었는데 해님 선배님의 큰 일을 해낼 이렇게 자랑스러움을 키우고 스트레스 날려버리도록 마음을 다해 투게더가 응원할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강풍 강풍 아니 이게 아까 쭉 보다가 재윤이랑 지수가 처음 해보는 처음 첫 댓글을 한번 해보자 해서 갔는데 첫 댓글을 보내주신 분이잖아 딱 올라오자 마자 이걸 하시는 건가요? 제가 읽기가 좀 그런데요 전혀 의도한 게 아니고 안 들어가 칭찬님께서 칭찬? 칭찬님께서 동건아 사랑한다 동건아 다 1등 했어요 죽여준 송동건 리얼 죽여준다 송동건 스타성으로 샤워한 송동건 마음을 다 뺏어간 송동건 스물세자 송동건도 사랑할게요 이렇게 고르고 나서 가니까 이거야 동건이 형이 이거를 이게 첫 댓글입니다 그러면 동건이 형 한번 읽어주세요 네 칭찬님입니다 동건아 사랑한다 동건아 다 1등 했어요 눈 띄워주세요 죽여주는 송동건 리얼 죽여준다 송동건 스타성으로 샤워한 송동건 마음 다 뺏어간 송동건 스물세자 송동건도 사랑할게요 메이크 완전 나쁜 애는 죽이고 막 죽이고 막 와 동건이 형이 스물세살이야 그냥 나 스물 두살이야 칭찬님 칭찬님까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폴라로이드는 저희에게 랜덤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근데 따로 연락이 드리시는 거죠? 따로 연락이 갈 거고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는 오행시들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촬영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이제 댓글을 좀 더 읽어볼까요? 폴라 백만장만 더 찍어서 보내세요 백만장이요? 백만장이요 내년 크리스마스에 만들어요 지금 필름 보내주면 찍어주실 거 같아요 이제 스물다섯살이 스물하나가 되는 게 누구지? 저요 저요 미용규 2명 21살 저도요 I'm 20줄 내가 21살이라니 내가 23살이라니 진짜? 22살 내년에도 다섯살이 땡깡부리는 두 개노들이 있는데 몰려놔죠 몰려놔 참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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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상으로 저희가 끝나기 전에 하트 날려드릴게요 좋다 정말 재윤이는 리더예요 다 주고싶어 1 2 3 4 5 6 7 8 5 아니 했는데 한 번 더 한 거 같은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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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일 거잖아 아니 아니 하고 싶어요? 댓글 한 세 개로 읽어주세요 할머니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대요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땡큐 저희가 다 읽어볼 거예요 맞아요 저거 같아요 맞아요 저거 같아요 다 읽을 수 있어요 읽을 수 있죠 저 댓글 하나 읽을래요 네네 읽어주세요 몇 살이 되어도 사랑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린 영원히 다섯 살이야 우리? 피터팬 우리? 다 에브리바디 우리 동갑? 왜? 헤이지수 아아이 어? 투게도로 삼행시에 달래요 투게도 오케이 찬영 하나 둘 셋 투 투게도와 T.O는 하나 둘 셋 개 계속해서 하나 둘 셋 더 더 많이 올라갈 거야 대단한 정겨진다 아움 준비해봤어 준비해봤어 준비해서 댓글 읽은건지 아아 아이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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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투 투 Feed 주루화 하나 둘 셋 개 개 너가 시키구나 아 하나 둘 셋 더 더 사랑해 sulf 사실 잘했다 이거 너무 웃겨 나 숭붕했잖아 진짜 생각하고 있었구나 귀엽다 또 댓글 읽어주세요 저 하나 알려줄래요? 크리스마스 로망 있는지 크리스마스 얘기를 아는데 약간 근데 크리스마스 하면 로망 보다는 약간 좀 눈 오기를 다들 기대하지 않아요? 크리스마스에 딱 눈 소복이 쌓이는 걸 기대하는 것 같아요 파이트 크리스마스 제일 기억에 남았던 크리스마스가 눈 오는 날이었어요 파이트 크리스마스가 기억에 제일 많이 남았어요 나는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생겼네 오늘 처음 생겼네 고등학교 올라와서 맨날 크리스마스 때 연습해가지고 기억이 나 크리스마스에 뭔가 특별한 걸 하지 않았어요? 우리 작년에 뭐였지? 작년에? 작년에 잤지 뭐 크리스마스 펜주 썼어 그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산모로 준비하는 거 아 맞아 맞아 저희가 월드클래스 때 20명 버전을 산모로에서 10명 버전으로 공연을 해야돼서 그래서 한창 연습하고 있었어요 맞아 산모로 얼마 안 남았어요 난 그거 있어 나는 항상 크리스마스 때 빵 가게에서 파는 무알콜 샴페인을 먹을 수 없다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나도 엄마가 크리스마스에만 딸기맛으로 사왔어 맛있어 두 스트레스 주스에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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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디서 왔는데? 빨래야 난 차별이랑 어색했는데 스무 살 때 크리스마스 같이 보냈다 그러니까 재작년에 치훈이랑 저랑 만나고 나서 3일 뒤에가 크리스마스였는데 그때 같이 보냈어요 난 뭐였어요? 너무 어색했는데 나도 그냥 둘이서 뭐였어요? 카페 가고 얘기 많이 했었죠 둘이 되게 너? 넌 저는 안 지냈어 아니 둘이 안 지냈다고요 아니 그때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의도치 않게 만났고 동건이는 그 당시에 집이 되게 멀었어 어 멀었어 나는 집의 사당이었어 어디 섬나라에 살고 있었어요 맞아 맞아 뭘로 있어 섬에 살고 있었어 지금 살고 있는데 거기에 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네? 아 내가 봤을 때 사정선생님한테 관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 공 얘기 많이 하고 공 얘기를 되게 많이 하죠 둘이서만? 귀눈이 빨개져요? 귀눈이 빨개져요? 귀눈이 빨개져요? 아 귀눈이 빨개져요? 동건이가 지금 찐 섞어서거든요 나 서운하 아니야 아니야 지금은 같이 갈 수 괜찮아요 제가 친구들께요 옛날에 구구라인끼리 네 여기 있어요 맞아 구구라인끼리 구구라인끼리 논적도 있긴 해요 그렇지 월말깜각 끝나고 저희 다 같이 월말깜각 돼지고기 먹었어요 근데 저는 그날이 중요해서 왜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재밌게 놀았잖아 사실 네? 크리스마스 하면 또 케빈이잖아요 케빈? 하이 케빈 케빈을 빼먹고 싶어 나 홀로 집에 케빈? 나 홀로 집에 나 홀로 집에 나 홀로 집에 크리스마스에서 막 그 크리스마스 때 나 홀로 집에를 방영을 해주시잖아요 저 그거 보고 맨날 그런 트립 같은 거 그 함정 트랩 트립 같은 거 집에서 진짜 해보고 했는데 뭐? 그럼 뭐 사람 엄마가 화를 많이 내실 것 같아 할 때마다 혼났지 난 그거 해보고 싶어 그 집이 2층이면 그니까 1층 2층 둘 다 있으면 그 계단에서 떨메 타는 거 그거 뭔지 알아 야 그거잖아 그거잖아 학교에서 분리수거 할 때 노란색 우유통 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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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노란색 신문지 박스라 해야 되나? 그 분리수거 할 때 그거 타고 내려올잖아 타고 내려올잖아 아니야 아니야 우유통 타고 내려올잖아 우유통 우유통 너무 위험할 거 같아 우유통 안에 들어가서 엉덩이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거 타고 내려올잖아 계단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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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안 돼 안 좋은 거 배우면 안 되니까 그만 얘기해 그게 안 좋다고 두 개 더 들이 안 돼요 그러면 알지 알고 썰메 타고 차면 안 돼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내년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얘기해 볼까요? 내년 크리스마스 썰메 타고 싶어요 아이패드로 썰메 타고 싶어요 나 스키장 안 가본 지 진짜 오래돼서 크리스마스 때 스키장 가본 거 같아 스키장? 스키장 가서 썰메 탈 수 있어 다 같이 썰메 탈 수 있어 다 같이 썰메 타는 차 하는 거 어때요? 뭐야 피자만 다 스키 다해서 가자 스키 저 본질 잘 탄다 난 온천 가고 싶다 온천? 온천 크리스마스 온천 괜찮죠? 온천 가고 싶다 온천 가고 싶다 오곡점 같은 거 난 그럼 그거 크리스.. 매년 크리스마스.. 때 하고 싶은 게 그.. 정리를 좀 하고 말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티오 분들은 다들 산타 할아버지를 믿었냐고 물어보셨어요 나 처음에 다 믿죠 처음에 믿었죠 산타 할아버지 나는 옛날에 그 뭐냐 내 엄마가 어린이집 그런 거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엄마가 산타 할아버지였어 아.. 저도.. 그런 거는 되게 뿌듯했겠네 그쵸 그런 막 직업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니까 전 세계에.. 나는 아홉 살 때 깨졌어 저는 없었어요 처음부터 뭐야 저는 크리스마스 때 그냥 그모님이 민수야 선물 사러 가자 이랬어요 아 선물 사러 가자 이랬어요 아 그것도 방법이네 그래서 산타를 몰랐어요 나는 아홉 살 때 밤새 생겼던 선물 보고 산타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 아빠가 준비해준 거 같아 어떻게 알게 됐어? 엄마 아빠가 말해줬어 현실적이시네 잊을려면 이제 마지막 트리플 하나만 더 있고 가봐야 될 시간일 거 같아요 내년에 근데 진짜 투게더랑 봤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투게더랑 같이 아 진짜 그거 해보고 싶어요 그 좀 풀리면 투게더랑 운동회 하고 싶어요 단합대 단합대 좀 멈밀해 단합대 나 다음 크리스마스 때 투게더랑 눈사랑 만들기 시작 그것도 괜찮다 눈싸움 눈싸움 아니 눈싸움 안 눈싸움 안 아파 눈싸움 안 아파 뭔가 이렇게 가볍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눈 좀 파주는 거 아니야? 완전 생각났어 막 좀 안에 돌로 아니면 아니면 투게더 때 했던 서바이벌 아니면 투게더랑 지금 진짜 눈싸움 못하니까 눈싸움 오케이 오케이 제이블레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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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게더랑 하라고요 너가 지는 게임 맞니? 너가 무조건 지는 게임 나 진짜 벌써 그 나쁘어 아 아 지금 6100분과 눈싸움 안 나와 다른은 우리 형랑 달라지 6100대1로 싸운 사람 처음 봤어 처음 봤어 2100분부터 들어왔다 7시간 참기 되게 많이 진짜 마지막 댓글을 읽을 사람? 저요 오케이 읽어주세요 제가 오랜만에 마지막 댓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정말 재밌는 걸로 처음 봤는데 아니 그러면 그냥 그거 전에 그냥 잠깐 이거 어때? 네네네 그 동건이 형이 만든 눈싸움 눈에 맞으면 정신이 바짝 질 것 같아요 정신이 바짝 드는 사람 다시 나가지 않을까? 정신이 나가는 거지 정신이 나 정신이 나 정신이 나 눈 공유하는 거 만들어 봤어 근데 어릴 때 진짜 눈사람 만들어 봤어 요즘 봤을 때 진짜? 야 나 금방 있어 나 나 어렸을 때 안 빨리 이글루까지 만들어 봤어 거짓말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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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루 진짜 이글루 이글루 잠깐 잠깐 사람 세 명 들어갈 정도의 이글루를 만들었어 대한민국이 아니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동건이는 영어이름 밥 아니고 MSK 잠시만요 지수가 이거 보면서 뭐라 얘기했냐면 실시간 채팅 6300분을 보시면서 보면서 그러면은 6300분이 솔로이신가 이랬어 아니 그게 아니야 뭔 말이야? 나는 저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야 우리에겐 투게도로 말하고 우리 두 회사랑 함께하니까 우리는 솔로 아니지 그치 너한텐 우리가 있잖아 아니 근데 같이 볼 수도 있는 거지 내가 봤을 때 이건 여기서 끝내는 게 좋아 여기에서 여기가 같이 볼 수도 있는 거야 진짜 이글루 만들었어 나 해 보려고 우린 함께야 나는 투게도를 응원해 우린 함께야 아 꾸셨어 우리 나 진짜 잘 만들었어 근데 내가 할머니 집 갔을 때 눈이 진짜 많이 쌓아서 이글루 만들어보려고 그 반장 중에 물러비를 타면 안 돼 왜 왜 왜 저 정했어요 마지막 댓글 정했어요? 오케이 읽어주세요 정말 마지막 댓글인데요 Let's go 저희가 이제 어 그 크리스마스 추천곡을 몇 개만 알려주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좋다 그러면 추천곡 한 세 개만 들어볼까요? 네 세 개만 오케이 크리스마스 그러면 저 있습니다 오케이 저는 어 자이언티 선배님의 눈? 눈 그리고 또 이문세 선배님 눈 눈 눈 눈 그러면은 두 번째에 있습니다 추천곡 저도 있어요 오케이 해주세요 네 어 그거요 이승기 선배님의 연애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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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했으니까 전 여성시대 추석하겠습니다 비죽지 마라 당담하게 저도 있어요 터보 선배님의 러브야 러브야 그것도 좋았어 터보 선배님들의 그거 스키장에서 아 터보 선배님들 터보 선배님 스키장에서? 그리고 저의 마지막 춤곡은 아직 공개는 안됐지만 티효영의 곡으로 하겠습니다 스키장에서 이 친구가 사연생활 잘한다 해피투게더 일진 모르겠지만 좋은 곡 있잖아 어쨌든 저희는 크리스마스를 마무리하고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사진찍고 포즈하고 저희 아까 전에 OH 해주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절와 절이요? 아니면 절은 나중에 그러면은 신년에 하죠 배꼬 인사? 배꼬 인사하고 하트 날려드립시다 배꼬 인사 뒷줄 무릎 꿇어 꿇으면 이렇게 잘 보여요 인사드리면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텐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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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이제 하트 하트 몸으로 몸으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표현하시오 몸으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표현하시오 크리스마스 트리를 표현하시오 몸으로 눈사람을 표현하시오 눈사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올라프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타를 표현해봅시다 산타를 표현하시오 산타를 표현하시오 산타를 표현하시오 산타 알 수 있을 것 같다 모자 모자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잠시만요 나 머리가 큰 거 봐 머리가 안 들어가 너무 잘 표현하셨던 주인형 진짜 진짜 똑같은 이거지 배를 약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다 배 산타로가 내 진심인 편인데 저희 비슷해 그럼 저희 이번에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투데더 저희는 다 오세요 투데더 메리 크리스마스 투데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드릴까요? 그러면 투데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늘은 그렇게 해 하나 둘 셋 투데더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 맛있는 먹기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해 고카에서 만나요 고카 고카 비주얼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 진영 곡 최고 앗 왕 앗 으아 우는 진짜 못 따라오는데 클리그 섭외